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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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패스트 티켓 닷컴이라는 가상의 예매 도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티가 빠졌어요. 패스트 티켓 닷컴이에요. 발표 중간중간마다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관계자분들 계신데 티켓 링크 스크린 샷이고요. 단 이 금일 나오는 예시 상황은 티켓 닷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DDD에 대한 오해가 많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거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요. 3년 전 NHN 포워드 2019에서 DDD 라이트 앤 스프링이라는 발표를 제가 했었죠. 이때 DDD의 전술적 패턴을 이야기했었죠. 잠시 동영상을 보실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도메인 지식들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거를 지금 DDD에서 문제 공간이라고 합니다. 문제 공간이 있고 문제 공간을 해결 공간으로 바꿔야 돼요. 해결 공간을 만들게 되면 1차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도메인을 서브 도메인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해결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결 공간을 뽑아내는 패턴을 바로 DDD의 전략적 네, DDD의 전략적 패턴하고 끝인데 당시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전술적 패턴 이야기만 하고 전략적 패턴 또는 전략적 설계는 딱 저 부분만 이야기했었죠. 이게 제가 발표가 끝난 뒤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NHN 포워드 2022에서 드디어 이 한을 풀 수 있게 되었네요. DDD를 전술적 설계 또는 빌딩 블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데요. 여기에만 좀 함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많은 개발자들이 DDD의 본질인 전략적 설계를 다루기보다는 실제 코딩과 코딩 과정에 개입이 많은 전술적 설계를 접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개발자라면 접근법이나 철학과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보다는 방법론이나 개발 패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에 구체적인 것에 더 잘 이해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오해가 퍼진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지분이 있어요. 실제로 DDD 관련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왼쪽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그리거 도메인 이벤트 뭐 이런 같은 전술적 패턴으로만 대화를 하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DDD는 전술적 설계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른쪽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DDD를 이야기할 때 전략적 설계를 빼고 DDD만으로 표현하는 건 어색하지 않지만 DDD 전술적 설계를 이야기할 때 DDD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지향, X, 지향 했으면 합니다. 지향 아닙니다. X입니다. 계속 강조하다시피 DDD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략적 설계입니다. DDD의 본질, 즉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전술적 설계가 아니라 전략적 설계입니다. 전술적 설계에 너무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술적 설계는 일부 복잡한 문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도메인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모든 문제 영역에 이 전술적 패턴을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적용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을 추출해서 그 영역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전술적 패턴을 적용하는 것, 즉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DDD의 전략적 설계이고 이게 DDD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메인에서 무엇이 중원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리소스를 투자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DDD는 만병통치약, 실버블레, 은탄환이라고 하죠.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소프트웨어에는 적용하면 안 되는 기법이고요. 비즈니스 도메인 요소가 약한 서비스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DDD와 MSA 사이의 관계에도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아예 그냥 세트로 묶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DDD와 MSA는 시너지가 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DDD에서 반복론이다, 기술이나 구현형이다에 대한 오해는 전술적 패턴에 함몰돼서 자주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DDD는 말 그대로 도메인, 주도, 설계입니다. 설계의 결과가 코드이며 코드가 설계가 될 수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DDD를 패턴 사용법이나 이런 관례나 방법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DD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아니고 오히려 추상적인 철학이나 접근법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전략적 설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설계를 탐구해 보시죠. 이게 전략적 설계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비즈니스 도메인은 현실에서 실제 담당하는 비즈니스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도메인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 문제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매우 방대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공간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공간을 해결 공간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바로 DDD의 전략적 설계에 큰 흐름이 됩니다. 먼저 도메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도메인은 사전에서 영역 집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도메인이라는 용어는 크게 비즈니스 도메인과 문제 도메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은 현실 세계의 기업의 주요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부 영역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영역을 문제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프트웨어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지가 시작점인 거죠. 참고로 특정 IT 회사는 이 문제 도메인이랑 비즈니스 도메인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 IT 상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로. 패스티켓 닷컴의 비즈니스 도메인은 티켓팅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도메인을 인터넷 예매로 봤어요.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손쉽게 예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가 소프트웨어의 주요 목적인 거죠. 전통적인 DDD의 적용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문제 도메인을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DDD의 진입점 중 하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도메인을 작은 하위 도메인으로 나누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하위 도메인은 서브 도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도메인은 대부분 방대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종복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분할 종복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티켓 닷컴 예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예매라는 큰 문제 도메인을 4개의 하위 도메인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 도메인을 작은 하위 도메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소프트웨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도메인을 추출하고 문제 도메인을 추출하고 이것을 작은 하위 도메인들로 나누는 것을 DDD 전략적 설계에서 문제 공간을 식별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때 도메인 전문가, 개발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도메인 지식 기반, 도메인 지식 기반 위에서 유비쿼터스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고 하위 도메인을 만듭니다. 이 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서 최초 개발자는 도메인 지식이 전문하지만 해당 도메인 전문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당 도메인의 본질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그래서 이 미팅 우리 두레이 기온 캐릭터리 미팅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를 지식탐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널리지 크런칭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탐구보다는 지식 뽀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크런칭이 뭐 바사삭 이런 뜻이라서. 여튼 이 지식탐구가 DDD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매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고 큰 문제가 되는 핵심을 추출해야 됩니다. 인터넷 예매에서 문제 도메인에서 회원 하위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문제이므로 일반 하위 도메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마킹을 해뒀어요. 가장 중요한 예매는 핵심 하위 도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과 일반 하위 도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도면, 상품 하위 도메인이 지원 하위 도메인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디스틸레이션, 한글로 하면 중류 또는 추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DDD의 전략적 설계에서 문제 공간까지 확보하는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는 것까지죠. 왜 핵심 지원 일반 하위 도메인을 식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향을 식별하고 거기에 조직의 많은 리소스를 할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조직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핵심 도메인을 판별하는 것이 바로 문제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핵심 도메인은 당연히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가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경쟁 우위도 가지고 있고 복잡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변하죠. 그리고 구현 난이도도 상당히 높을 거예요. 또한 내부에서 구현해야죠. 사내에서. 가끔 핵심 도메인을 외부 개발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가치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반 하위 도메인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야 일반이지 실제로는 상당한 구현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 검색, 결제 이런 게 일반 도메인인데 회원 인증 담당, 옥타 같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인증이나 이게 핵심 도메인일 거고요. 엘라스틱 서치와 같은 회사에서는 검색이 핵심 도메인일 거고요. KCP 같은 회사에서는 결제가 가장 핵심 도메인일 거예요. 이제 문제 공간까지 왔고요. 문제 공간에서 해결 공간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지식탐구를 병행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 공간에서 지식탐구는 도메인 전문가가 주가 되는 반면에 이 해결 공간에서 지식탐구는 개발자가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 공간에서는 개발 영역의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위 도메인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식별하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 관계와 전술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해결 공간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교과서적인 전략적 설계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ddd를 조경하는 것은 대부분 브라운필드 상황입니다. 에반스의 표현을 빌어보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브라운필드는 이미 구축된 소프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 반대되는 그냥 맨땅에서 새로 만드는 건 그린필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애초에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복잡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ddd를 조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고 ddd가 은탄화는 아니기 때문이죠. 초창기에는 보시나바가 같이 모델수도 좋고 복잡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모델과 관계가 증가해서 복잡해지겠죠. 마찬가지로 패스티켓닷컴도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빅볼오브머드를 한번 알아보고 갈 건데요. 빅볼오브머드 스타일에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이렇게 복잡성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대부분 이제 ddd를 조경하는 시점은 소프트웨어가 빅볼오브머드 스타일에서 방대한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지만 개선을 해볼 거야 할 때입니다. 이때 ddd를 조경하면 좋아요. 참고로 이 빅볼오브머드는 이렇게 모델과 연관관계가 복잡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착각하는 게 많으신데 특별한 구조가 없는 아키텍처 스타일을 빅볼오브머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볼오브머드는 안티 패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한 소프트웨어는 빅볼오브머드만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 중 하나인 거예요. 패스티켓닷컴에서도 빅볼오브머드 아키텍처에서 복잡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프 지금 이거 그리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장표 그릴 때도. 그래서 이 시점에 ddd를 적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해결 공간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많이 사용하는 전략적 설계 도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벤트 스토밍입니다. 이벤트 스토밍. 전략적 설계를 적용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용 사례 분석은 탑다운 방식이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도메인 전문가나 기획자와 요구사항과 기능을 분석해서 설계부터 구현까지 적용하죠. 유스케이스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벤트 스토밍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앞서 보셨던 브라운필드 프로젝트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며 그 외에 구현 모델에서 도메인 지식을 복구할 때도 유용한 기법입니다. 도메인 이벤트라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나누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분석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전략이나 수익 모델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 특히 도메인 전문가 개발자가 지식탐구를 위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죠. 유비쿼터스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상호간 의사소통을 촉진해서 모델 정제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그 두레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의사소통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DDD에 정말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유비쿼터스 언어에는 도메인 지식이 속속들이 숨어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프로덕션과 테스트 코드 각종 산출물 그리고 토론 시에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사용해야 하고요. 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어인 한글에서 코드인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죠. 어떤 리서치 자료를 보니까 개발자 작업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니까 이름 짓기가 한 50%였던 자료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도메인 복잡한 도메인 모델을 다시 영어로 적절하게 번역해서 만들려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설계 구현 작업 시 네이밍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도메인 문맥 내에서 유비쿼터스 언어로 소통한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뭐 단어사전 만들어 쓰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단어사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패시브로 그냥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비쿼터스 언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전략적 설계와 전술적 설계를 비교해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 설계는 범위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전술적 설계는 특정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한정합니다. 복잡한 바운디드 컨텍스트. 목적은 문제 도메인에서 해결 영향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전술적 설계는 복잡한 문제를 풍부한 도메인 모델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메타포인데 전략적 설계를 전쟁에서 전략. 전술적 설계를 전투에서 국지적인 전투에서 전술. 이렇게 메타포 하는 걸 좋아하고요. 주요 패턴은 전략적 설계에서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유비쿼터스 언어. 그리고 전술적 설계에서는 에그리거트 도메인 이멘트. 가끔 이거 에그리 게이트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에그리 게이트는 집계하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에그리거트의 본질인 집합체란 에그리거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꼭 에그리거트로 읽어주세요. 에그리 게이트 아닙니다. 그리고 전략적 설계는 추상적인 접근법에 가깝고요. 전술적 설계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도메인을 추출하고 서브 도메인으로 나누어 문제 공간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 공간에서 해결 공간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운디드는 경계가 있는 컨텍스트는 문맥. 말 그대로 경계가 있는 문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해결 공간에서 모델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계를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보다도 유비쿼터스 언어가 중요합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다르면 유비쿼터스 언어도 달라집니다. 즉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유비쿼터스 언어와 함께 모델의 무결성을 위한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죠? 뒤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 추상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분류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어떠한 컨텍스트에 포함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몇몇 모델에 대해서는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모호해지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모델의 무결성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이름은 같지만 이렇게 여러 개념 모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개념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문맥 내에서 언어가 확실해지는 것처럼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에서 개념 모델이 명확해집니다. 티켓이라는 개념이 모호했지만 예매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 예매 티켓임이 명확해졌고 고객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는 고객 문의 티켓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카운트도 회원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는 계정임이 명확해졌고 은행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는 계좌임이 확인이 됐네요. 두 번째 예로는 동일한 개념 모델이지만 이렇게 여러 문맥에 다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컨텍스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려면 프로덕트 모델은 매우 복잡해지고 거대해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컨텍스트별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컨텍스트 내에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죠. 예매 컨텍스트에서는 프로덕트 모델은 예매 가능한지만 알면 충분하죠. 모델은 소프트웨어나 컨텍스트 내에서 해결할 문제를 위한 속성이나 행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모델의 목적이자 본질이에요. 패션 모델은 옷과 소품을 돋보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경계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핵심이 되는 프로덕트 모델을 확인해보니 두 개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하나로 합치는 해결 공간의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지식탐구와 모델 정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분리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합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설계는 이렇게 답이 없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하위 도메인과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일종의 집합관계가 되지만 해결 공간을 찾을 때 다양한 상황이 나옵니다. 해결 공간을 표현할 때 하나의 하위 도메인의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보통은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위 도메인과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위 도메인과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관계가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여러 개의 하위 도메인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레거시 컨텍스트가 복수계의 하위 도메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이제 DDD의 전략적 설계를 적용해서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술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레거시는 빅볼 오브 머드 아키텍처 스타일의 가능성이 크겠죠. 해결 공간에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전술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심 도메인을 선정해서 거기에 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 설계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핵심 도메인은 개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모델 드리븐한 DDD의 전술적 패턴을 적용하고 나머지 바운디드 컨텍스트에도 그에 상응하는 전술을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 모델 드리븐하게 전술이 선정되어 있죠. 지원 성격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크러드로 많이 하고요. 일반 성격의 바운디드 컨텍스트에는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서 쓰던가 아니면 직접 개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반 도메인은 생각보다 구현하기 힘듭니다. 이전에 하위 도메인 유형장에서 말씀드렸었죠. 지원 도메인은 영역 업체의 하청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의 리소스를 너무 소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심 도메인을 선정해서 거기에 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 설계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세요.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아무리 잘 나눠도 소프트웨어 개선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콘웨이 법칙 때문입니다. 콘웨이 법칙은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조직의 구조를 따라간다는 법칙인데 증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 법칙일 뿐이고요. 일종의 현상, 상황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조직의 구조가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바운디드 컨텍스트나 하위 도메인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선에 더 좋은 상황을 만든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역 콘웨이 전략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성공을 위해 조직의 구조를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맞추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유기적인 협업이 촉진될 것입니다. 패스틱게트.com의 경우 서브 도메인별로 개발 조직을 구성하고 핵심 서브 도메인을 담당하는 팀의 조직 내 최고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최고 인력이 여기에 다 모여있겠죠. 아니면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조직의 구조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앞장까지 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정리된 것 같고요. 이제 컨텍스트 맵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텍스트 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맵핑 관계를 그린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브 도메인별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들이 나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예매 sd라 써져 있는데 이게 서브 도메인 하위 도메인 같은 말이에요. 제가 줄여서 적어둔 겁니다. 컨텍스트별로 의존이나 통합이 필요하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아니면 그냥 선을 쓰셔도 됩니다. 맵핑 관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쉽죠.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맵핑 관계 패턴을 정해야 되는데 맵핑 관계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별로 적절한 맵핑 관계를 적용하면 됩니다. 맵핑 관계는 컴포넌트나 솔루션, 조직 구조,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각 패턴에 대한 설명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으며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ddd에서 맵핑 관계 설정 시 조직, 정치, 도메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별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 컨텍스트를 외부 솔루션을 구매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수농자 패턴으로 매칭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솔루션에서 주는 인터페이스를 그냥 우린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후에 이 솔루션 회사를 통째로 사버려요. 그러면은 고객 공급자 패턴으로 변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솔루션 회사에게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터페이스 맞춰줘 요구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회원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팀이 의뢰서 갑이 되는 거죠. 이제 구분된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화살표와 라벨을 통해서 맵핑 관계까지 추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맵입니다. 컨텍스트 맵은 모델의 세부 정보를 표시해도 되고 표시 안 해도 되고요.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 통합 지점과 의존 흐름 정도만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추가로 컨텍스트 맵은 현재의 상태만을 표현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설계도가 아니라 현행화의 산물로 봐야 됩니다. 컨텍스트 맵은 해결 공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산출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 맵까지 알아봤으며 이제 전략적 설계를 한 사이클 돌려본 것 같아요. 정확한 해결 공간이 나왔죠. 이제까지는 전략적 설계를 알아봤고 진화하는 설계에서는 가상의 패스티켓 닷컴에서 설계가 진화하는 예를 보면서 전략적 설계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거시는 빅볼 오브 머드 스타일에서 모델 지옥에 빠진 상황입니다. 엄청난 복잡성의 대환장 파트겠죠. 2005년입니다. 이제 2008년이 돼서 빅볼 오브 머드 스타일의 모델 지옥에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 공간을 식별하는 것으로 DDD를 시작했습니다. 지식탐구와 커뮤니케이션은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핵심 도메인을 추출하고 예매 바운디드 컨텍스트부터 분리하는 시도를 합니다. 스파게티 코드에 도메인 지식이 많이 숨겨져 있고 특별한 도메인 전문가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벤트 스토밍을 도구로 선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거시에서 하위 도메인들을 식별했고 핵심 하위 도메인인 예매 바운디드 컨텍스트까지 분리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핵심부터 분리 안 해요. 일반이나 지원부터 분리합니다. 핵심 분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참고로 이걸 보니까 제가 좀 생각났는데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아키텍처 하나 올렸어요. 트위터 아키텍처 하나 올렸는데 만약에 제가 일론 머스크 아저씨여서 트위터를 만약에 인수했다면 저는 아마 이벤트 스토밍을 맨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드립이었고요. DDD를 지속하면서 고도합니다. 2009년이고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컨텍스트 맵이 나올 것 같아요. 해결 공간이 이제 좀 제대로 확보된 상황이며 4개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분리했습니다. 각 컨텍스트 간 맵핑 패턴을 표시했으며 핵심 영역인 예매 컨텍스트에 DDD 전술적 패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컨텍스트 맵이 진짜 보이네요. 드디어 2010년 아이폰과 함께 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으며 모바일 티켓 기능이 핵심 도메인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핵심 영역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상황별로 핵심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티켓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조직의 영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이벤트 소싱을 전술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티켓도 핵심이 됐죠. 핵심 영역이 됐죠. 이벤트 소싱을 선정한 이유는 티켓의 생성, 발권, 사용, 재입장, 취소 등 이벤트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네요. 참고로 이제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변한 부분이에요. 이전장에서. 2014년 이전에 만든 모바일 티켓 기능은 경쟁사한테 따라잡히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원스텝 도면 기능을 추가하고 이것을 핵심 영역으로 선정했어요. 원스텝 도면 기능은 그림과 같이가 아니라 좌석 선택 시에 세부 구역까지 몇 차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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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들어가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마우스를 줌인, 줌아웃, 드래그 앤 드롭, 마우스 UI를 통해서 과정을 최소화해서 바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스텝이 원스텝이죠. 말 그대로. 먼저 티켓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핵심에서 지원으로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도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핵심으로 부상을 했고요. 도면과 상품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 맵핑 관계의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도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핵심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상품에서 도면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2018년 원스텝 도면 기능도 경쟁 우위를 이뤘습니다. 패스티켓 닷컴은 더 빠른 예매를 위해 기존의 병목 구간이 되었던 예매와 결제를 분리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패스티켓 닷컴은 더 적은 과정으로 고객에게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매하고 결제 트랜젝션 분리해서 결제는 24시간 이후에 따로 해 이런 거예요.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겠죠. 결제를. 먼저 도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지원 성격으로 다운그레이드 됐으며 예매에서 결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분리했습니다. 예매 후에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분리하는 전략적 설계가 일어난 걸로 보이죠. 2020년 알파고 이세돌 대국 여파로 AI 기술이 이제 패스티켓 닷컴에 영향을 주네요. 머신러닝 기반 예매 고객 수요 예측 모델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는 대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매 예측 서브 도메인을 추출하고 이것을 핵심 도메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매 예측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만들고 예매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비동기적 맵핑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데이터 아날라이저와 같은 빅데이터 전문가와 AI 개발자도 영입해서 새로운 예매 예측 팀도 구성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커 같은 빅데이터 아키텍처도 필요할 것이고 예매 예측 서비스와 배포 시스템 간의 연동도 해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패스티켓 닷컴에 진화하는 설계 예시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의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수시로 변하는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가면서 소프트웨어 혁신과 개선이 지속되어야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핵심 도메인을 선별하고 거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고 이 선택하는 영역도 계속 바뀝니다. 여기에 전략적 설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와 떨어져 있는 전략적 설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메인 주도 설계는 프랙틱스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아닙니다. DDD는 일종의 접근법이자 일종의 철학입니다. 방법론처럼 명확하지도 않고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DDD의 조경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세 줄 요약 좋아하죠? 이번 세션을 간단히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 설계가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지식탐구에서 모델 정제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할 마음 이런 거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언어로 소통한다. DDD의 전략적 설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의사소통과 유비쿼터스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협력하는 개발자와 각 이해 당사자 간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죠. 숨겨진 도메인 지식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지식 합의까지 이루는 것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 영역을 식별하고 조직의 영향을 집중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DDD를 토파 볼수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도메인 지식을 알기 위해 토론 회의하고 메일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일을 했고 컨텍스트 맵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각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담당자와 협업하고 조직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 그에 맞게 통합을 고민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유비커터스 언어를 문맥별로 나누고 잘 사용하는 것은 좀 부족했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쩌면 이미 우리가 DDD의 핵심 가치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세션을 정리해 봅니다. 이건 제가 더 하고 싶은 작은 주제들을 나열해 봤고요. 이건 좀 사적인 썰로 풀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다 지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내용도 한번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두레이는 채용이 열려 있습니다. 하트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웬만하면 다 합격해 드릴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별거 없어요 진짜. 마지막 세션이죠. 마지막 세션 DDD 무엇이 중헌디를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네이티브하게 안 나오네요. 무엇이 중헌디를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트 받으신 되었음 로봇 로봇